원경제TV 대박뉴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딜쇠이커 상품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수원원 비즈니스 환전 마케팅센터에서 강의를 받고 상인 등록하신 IMA 대표님 상품이며, 환전풀을 접수한 상품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DSP를 통한 환전으로 대박나는 상품이 되기를 기원해드립니다. 유쾌, 상쾌, 길쾌, 메이신 효과 대단한 신체 염증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메이신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가 15년간 연구를 통해 개발한 특허기술로 메이신 대량 추출에 성공한 100% 천년물질로서 세계 최초이며 유일한 기술입니다. 평소 근육과 관절이 불편할 때, 갑작스런 충격으로 멍들었을 때, 컴퓨터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몸이 뻐근할 때, 운동 중 부상으로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 격렬한 스포츠 또는 등산 후, 운동 중 근육관절에 활력을 주고 싶을 때, 매일매일 하루 3번 아픈 부위에 뿌려주세요. 일시적 피부열행 개선, 장기간 사용 염증 완화 효과, 일시적 통증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천년 성분 100% 유해물질 무첨가 제품입니다. 메이신 효능은 특히 신체 염증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메이신은 특허 14가지 현황을 가지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딜세이커 상품으로 등록 절차를 밟고 있어 기대가 됩니다. 릴렉스 메이신 근육통 염증 치료에 탁월한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선착순 100명에게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협찬받아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믿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상품에 대한 카다로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